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찬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적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4장과 5장에서 하늘 예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이런 순서로 이제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심판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일곱 가지 심판 시리즈를요 인류 역사의 어떤 사건들과 연결시키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해석들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 나팔 같은 경우는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니까 1차 세계대전이야. 또 둘째 나팔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야.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은 듣고 있으면 흥미진진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실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말은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자체가 우리가 이리저리 따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심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세계정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리치비 문제입니다. 이런 유튜브를 조심하세요. 우리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라라고 하시는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 마지막 때에 대하여 분별하는 그런 영상을 시청하느니 그 시간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나와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인 거예요. 이 일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낯선 분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친구도 오래 사귄 친구는 다르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친밀감이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과 친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것이 주님 맞이할 가장 완벽한 준비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6장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임봉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그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너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말을 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땅에 심판을 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인이 떨어질 때 흰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이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탄 사람이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흰말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통 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류관을 썼고 흰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가 쓴 멸류관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오 단어는 나중에 19장에 보면 흰말을 타시고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쓰시고 등장을 하시는데 그때 쓰신 멸류관인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와는 달라요. 그리고 또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나아갔더라. 이긴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이 흰말의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세상에 일어난 대제국들 혹은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의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흰말을 탄 자는 정복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이 떨어지자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큰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 큰 칼로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이끌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는 세상의 평화를 없애는 그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세 번째 인이 떨어지자 검정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무기를 단위를 잴 때 쓰는 물건인데요. 매매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저울로 곡식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재는 단위가 무척이나 비쌉니다.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 대로 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권장한 남성의 하루 품삭인 한 대나리온이면 밀 8대를 살 수 있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한 대나리온의 정상 거래의 8분의 1밖에 못 사고 보리는 16분의 1밖에 못 산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엄청난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정색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넷째인이 떨어집니다. 그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색깔도 참 음침하지요.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 역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서운 질병에 의하여 죽는 재앙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봉인 심판은요. 세상의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심판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을 아우르는 말인 거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 지금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심판은요. 인류 역사에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절에나 기근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며 그리고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저 아프리카 땅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 죽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경험하고 있죠. 온 세상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파는 그게 자랑할 거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뒤틀려져 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는지 우리나라도 전쟁 무기 파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 네 가지 심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섯 번째 심판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심판까지도 4분의 1이 죽으니 이게 얼마나 다섯 번째는 더 무겁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 것이 이 다섯 번째 심판에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인이 떨어지니까 심판이 벌어지지 않고 한 뜻밖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이 떨어지니까 순교자들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순교자의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쉬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의아한 장면입니다. 아니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요 지금 종말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무서운 말을 탄 사람들이 등장하여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간표는 사실 그 무서운 말을 탄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순교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순교의 피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섯 번째인이 떨어지는 환상을 통하여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길거리에 산채로 묶여 인간 횃불로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나이 불문하고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잡혀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게 맞을까? 또 이러한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이 죽음은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그들 안에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세상의 주도권은 그 순교자들의 피에 있는 거야.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을 하나하나 세고 세고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세상의 종말 심판에 시간표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다 보고 있단다. 다 세고 있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부착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순교와 증인은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꼭 순교자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어 사는 그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미 그게 순교적 삶이죠.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삶이 살아있는 순교의 삶이죠.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 순교자들이 그 증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증인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18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로 그렇게 늘 아버지 옆에 붙어서 병간호 하셨던 어머니 제가 옆에서 뵐 때 어머니의 삶은 무슨 의미야 그리고 저 삶은 도대체 가치가 있는 거야 18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보내고 그저 낭비해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기고 남편과 한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했던 그 18년의 기간을 통하여 온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저희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붙잡아졌어요. 그 증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 그 순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야리고 계세요. 다 새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 순교의 삶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게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다섯 번째 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파괴적이에요.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하고 우주가 흔들리는 심판이 임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동했다라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지진이 벌어진 거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니까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끝인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모든 왕들,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 세도가들이 동굴과 바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꼭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 부자들이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떤 안전한 무슨 지하 벙커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려면 뭐 몇백여 걸 들어야 된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장면 같아요. 그 왕들, 부자들, 세도가들이 동굴과 바위에 숨어 벌벌 떱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종말 심판 때 외치는 외침이 뭐냐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벌벌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아예 산들아 덮어줘라 그냥 바위야 우리를 가려줘라 왜? 보좌에 앉으시니의 그 진노에서 어린 양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지금 벌벌 떨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오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진노를 피할 길을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노에서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찾은 자가 되었는가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좋은 대학의 입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 중에 건강하게 온 하루를 사는 것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차인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찢김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나만 하지 아니할 정도로 온몸이 찢기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문제가 해결이 되셨습니까? 부흥의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강하고 실제적으로 붙잡아졌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할 때 그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말했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모양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보다 바로 당신들을 향하여 더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지옥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내뱉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인된 내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절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찾으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주 바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방주를 주셨어요. 바로 생명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요. 노아의 가족들의 삶은 방주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일상생활했어요. 방주에서도 밥 짓고 방주에서도 같이 가축들을 키우고 그러나 뭐가 달랐던 거죠. 방주 안에서 밥 먹고 방주 안에서 말하고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명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십시다. 우리의 안 믿는 불신 가족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십시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가장 절박한 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느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증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데 제 신경을 쓰고 괜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이리저리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나가는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순교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하나님이 헤아린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교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 한걸음을 떼는 삶을 저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누가 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보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한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열방에 계신 성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힘을 얻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나는 얻었는가 나는 지금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그 절박한 문제에서 해결함을 얻었는가 오늘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금년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살 길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들도 준비시킵십시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료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문제임을 구원받는 한 해가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금년 한 해가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고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때를 얻은 자인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금년에 아버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금년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눈 열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